네 어 나 뒤에 탈게 가방 이거 좀 어 조심 후후후후후후후후후 아 그거 내가 나중에 치워해줄게 오케이 오케이 가방 가방 랩프야 의자 좀 땡겨줘 앞에 응 나 이거 주의 잠깐만 잡아줘 나 지금 배가 너무 나왔어 이거 뭐해 배가 너무 나왔잖아 너무 땡긴 야야 그거 꽂아줘 고마워 고마워 내가 웬만하면 이런 건 남한테 시키지 않은데 내가 해야 되는데 꽂았어? 네 된 거 같아요 오케이 희유도 자 해 너가 해 해야죠 응 그거 빼봐 자 해 내가 이렇게 싹 렛츠 겟이 루 람버 좋죠? 네 좋습니다 출발 진행시켜 희유 내 집으로 가자 오늘 어땠어 희유야 진짜 희생이 됐습니다 재밌었어 짧고 강렬한 수능 오빠는 아니었니? 야 어떻게 씨와 술을 이렇게 빨리 먹을 수가 있냐 인정? 아니 맞아 맞아 여러분 술은 빨리 빨리 먹어야 돼 응 배 나오는 거 싫으시면 조금 더 끝내드릴까요? 괜찮아 네 남자가 배 좀 나올 수 있는 거지 안 그래? 그럼요 배 좀 나오는 거 어떻게 생각해 배 나오는 남자 괜찮니? 그럼요 배가 나오는 배 좀 와 아 씨발 내 내 병 먹었네 존나 빨리 먹었다 우리 이게 앞이 잘 안 보여요 솔직히 어 나도 이해 좀 부탁드립니다 응 난 절대 난 진짜 여러분들 취한 적 없어 진짜로 내가 솔직히 방송 분위기 때문에 취한 척 하는 거지 난 한번도 취해 본 적 없어 정말 술이라는 거는 언제나 말씀 어떤 모든 여러분 아니 술은 정신력이야 아 그럼 그럼 희유야, 오빠랑 일본 갈래? 일본이요? 응 언제 언제든 일본 갈래? 일본 갈래? 아니, 갈래? 나는 나랑 안 갈 거야 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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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없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빨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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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반가워요 이침이요 한 명이 말해줘 이침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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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유들 감사해요 목소리 ㅈ 같다 희유야 닥쳐라 배유야. 배유야. 머가리를 그쪽으로 하면은 나중에 안좋아 끝브레이크 잘 볼때 너 얼굴이 다칠지 몰라 그렇지 희유야 네 너가 BJ라면 소통해라 잘 잘 비행입니다 소통해라 인천대교쯤 오면 나한테 넘겨라 네 나 조금만 쉴 시간을 가질게 쉴 시간을 가질게 쉴 시간을 가질게 여러분이 비가 많이 옵니다 비가 많이 옵니다 내가 많이 사랑해 내가 많이 사랑해 내가 많이 사랑해 내가 많이 사랑해요 그 무엇도 필요 없죠 그저 나를 지켜봐줄 그댄 나의 선물이죠 이젠 몰래 아파하지 말고 내게 털어놔요 모든걸 줄게요 여리여리 여리여리 쇼고마이마 네 이우야 소통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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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해라 소통해라 소통해라 공부해라 진위에 진위에 랄프야 네 왜 자꾸 울렁울렁거리냐 예 어 저는 그냥 엑셀을 밟고 있을 뿐입니다 야 랄프야 네 그 운전을 좀 거급적으로 으아 흐아 형은 헥세를 밟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응 여리여리 시오가 나있나 뭐고고고고고고고고고 이 색이 폭 나왔네 야 내가 소통할게 섹슈 뭐? 섹슈? 아이고 아이고 섹슈를 해본 적이 없어요 어허 네? 이 산타페는 견디기 힘든 것 같아 산타페 너무 힘들다 지금 울렁 올라거린다 이 시골 벌렀다 래프 조금만 살살 움직여라 지금 50으로 가고 있는데요? 야 이 쉽지 않다 어허 어허 토할 것 같아 토하지마 토하면 안돼 아니 0정도 안에서 토할 데도 없어요 주희야 토하면 안돼 너 싸내기 존나 때릴 것 같아 야 자식아 이 손 잘 할 거라 개새끼 아니 진짜 손 잘 안 돼요 너 진짜 토하지마 나 진짜 가만 안 둔다 너 알겠지? 네 언제 눌렀어요? 아니 20분에 얹어줘 저는 못 참을 것 같다 싶으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내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요 여러분 저 절대 한 번도 쉬운 게 없어요. 진짜로 단 한 번도 쉬운 적 없고 예? 왜 토할 것 같아? 어허 드랄프야 여기 내릴 수가 없는데 잠깐만 드랄프야 이 차에다 토하면 주의유 손절이야 이거 여기서 세우면 안 되는데 차를 주의유야 토하고 갈까? 덤딜 수 있어? 주의유야 덤따볼게요. 덤따볼게요 오케이 조금만 조금만 세우면 안 되는 곳이어서 오우 어허 잘 est 00 Katrina 갑길 week 갓길에 없어요 형님들 여기 어허 7 각길이 있으면 제가 세울 텐데 왜냐면 이제 내려낼 거 같은데 어우 초め este 2 평소 10개 감사합니다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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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술 완전 창백해졌다 제멀리 심한가 휴우, 휴우 토하자! 이거 오른쪽으로 내려야돼 왼쪽 차원이니까 오른쪽으로 내려야돼요 오른쪽으로 내려야돼 휴우, 내가 먼저 내릴게 휴우, 난 내리지마 휴우, 휴우, 토하지마 빨리, 빨리 들어 휴우, 컴온 휴우, 컴온 왜olithic Shit bit? 소비 끓겨요 소비 끓겨요 culturally ok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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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마이크 온. 뒤에 트럭이 오기 때문에 이거 차선 바꾸세요. 뒤 차온다. 그 차선 바꾸세요. 어이 무섭다 무섭다. 어 가세요 가세요. 어이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이고 우리 형님 감사합니다. 벨트 되셨나요? 나 남았네. 차선 바꾸세요 트럭. 트럭. 아니 1톤 트럭 보여. 오는 중. 뒤에서 오는 중. 아 좀 그런 것 좀 하지마. 아니 차선 안 바꿔야죠. 저 친구. 가자. 바꾼다 바꾼다. 오케이 고고. 비효야. 비효야. 오케이 정치 차려 정치 차려. 자 허리 이렇게 놓고. 자 여기다 팔을 놓고. 자 됐어. 너 핸드폰 어디에 나왔니? 여기 있어요. 어 주. 제가 소통할게요 여러분들. 아 난 절대 안 취해. 난 안 취했어요. 아니에요. 태울까요? 아니 괜찮아. 자 집에 가서 통할게. 기절하셨나요? 괜찮아. 천천히 볼게요. 천천히 볼게요. 베개 좀 보여요. 여러분 이거 40만원이네요. 끝! 우리 집에서 싸악 오케이 싸악 잠복imar가 좀 있다는데 지금 약간 중간이네, 주황색이네. 그럼, 그럼. 돌아왔어요, 돌아왔어요. 너가 안 할 거면 내가 할래. 결국 기쁘리거든. 그거 뒤에 끼워요, 거기. 라이프야. 일부러 토하라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지, 먼저. 아니야, 아니야. 시간 바뀌어가지고. 뒤에다 씌울 수가 없어요, 이거. 안 씌워져요. 그럼 헤드레스 모가지를 빼요. 그냥 내가 씌울게요. 저는 이거 씌울 수 있어요. 어? 토할 거 같아. 토할 거 같아? 안 돼, 안 돼, 안 돼. 히우야, 저기, 저기. 히우야. 많이 힘들면 얘기해. 조금만 참아, 조금만 참아. 너 여기다 토하면 나 진짜 너 손절할 거야. 아니, 시간 언제 오는 거야? 조금만 참아. 히우야, 안 돼. 통화 줘. 히우야, 많이 힘들어? 네. 내리고 싶어. 내리고 싶어? 라이프야, 저 앞에 가서 세워. 좌이잖아, 그냥 찡찡할까요? 어. 아, 얘는 술도 그렇게 많이 못 먹으면서 왜 이렇게 술을 먹은 거야? 이 녀석아. 이 새끼야. 이 새끼야. 이 새끼야. 자, 자. 주의해, 토하는 시간. 오케이. 자, 주의해, 자, 자, 자. 오른쪽 와, 글로 내리면 안 돼. 글로 내리면 안 돼. 버스인데, 버스. 자, 자, 주의해, 주의해. 자, 자. 시식 시스. 야, 아,orter, 아, 제발, 빨리, 빨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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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어,씨 소리 끊기, 소리. 야! 소리 끊어, 소리 끝나. 야! 소리 끊기. 소리 끊기요. 요. 롤롤롤롤롤롤롤롤 posts 56u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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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벨트 다시 벨트. 이제 고속도로 들어가니까 이제는 못 세워요 진짜로. 이제 아니 근데 방금 토를 야무지게 하더라구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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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 술 시발 두 명이서 네 명. 오빛뱅님 별풍선 열개 감사합니다. 창문 살짝 열고 머리 쪽 차갑게 해야 한대. 차가게 차가게 해야 된다는 거. 고고고고. 안녕히 가세요 랩에 빨리 가라. 빨리요? 오히려 토할 것 같아. 이렇게 느리니까. 이렇게 채워 드릴 거야. 정도? 괜찮아. 나는 진짜 여러분들 태어나서 한 번도 취해본 적이 없어. 진짜야. 나는 절대, 절대 안 취해봤어. 걱정하지 마세요. 히우지까지 들여다 주고. 걸어가서. 아니. 창문 열어야. 창문 열어야 괜찮다. 토할모들아. 토할모. 토할모시란 말이 존나 웃기네. 토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놈들. 오케이. 창문 살짝 이 정도 열었어요. 오케이. 나 토할모 단이야. 토 잘하래. 아, 나 절대 토하지 않아. 히우야 괜찮아? 네. 오케이. 세울까요? 아니야 아니야. 히우야 언제든지 토할 것 같으면 얘기해. 네. 차에다 토하면 너랑 나랑 손절이야. 감사합니다. 질병을 다 다녀오는 동영상. 제가 위험한 우리아이 너랑 나랑 손절이 없었을 때. 아랑이가 가득하고. 네. 히우씨 주소 기억하시죠? 아니 찍어놨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새우카요? 근데 스티개질이 올라오는 것 같은데요? 아 절대 절대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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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가자. 네. 속도 좀 내봐. 카메라 있어가지고 띠우야 띠우야 정신 차려 너 술한테 졌어? 안 졌지? 이렇게도 아름다운 세상 잊지 않으리 내가 사랑한 얘기 여위여 가는 바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세상 kehr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세상 여름아 chio 윽 이 kır你可以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세상 기유야! 기유야! 네 정신차려 너 족밥이냐? 아니야 너 족밥 아니지? 나 족밥 아니야 알겠냐? 위에 조명봐도 될 것 같아요 위에 보기 세울까요? 세우고 싶은 얘기해 알았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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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울까요? 어? 너 아까나 왜이렇게 세울까요? 어? 어? 아 나 이빨이 그냥 아무런 감염 와 이게 술이 세로가 좀 세네 세울까요? 이제 고속도로예요 이빨이 아무런 감흥이 없어 이빨이 느낌이 없어 인창대급 탑니다 20도가 참아야 돼 형은 다시 한 번 가보십시오 이빨이 이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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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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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못 세워요. 여기서 세우면 큰일 납니다. 7.2km만 참아주세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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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참아주세요. 얼른 갈게요. 안돼요. 안돼. 여기서 못 내려요. 여기서 못 내려요. 여기. 대교. 여기 대교에요. 여기 대교에요. 형 빨리 막아야 돼요. 여기서 더 안돼요. 이거 방송 나오면 안 되잖아요. 이거. 차고 좀 열게요. 안돼 안돼. 유효야. 유효야. 안 돼. 유효야. 유효야. 안 돼. 안 돼. 봉지 없어. 봉지. 봉지 없어요. 뒤에 한 번 볼래요. 쓰레기 봉지. 봉지 없어. 유효야. 안 돼. 유효야. 조금만 참아. 조금만. 조금만. 조금만 참아. 아. 4.7km인데 어떻게 참아요. 뒤에 봉지 있나 봐요. 봉지 없어. 쓰레기 봉지 있어. 보고 얘기하세요. 봉지 없어. 유효야. 안돼. 안돼. 광고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유효야. 창문 내리고 창문에 밖에다가. 유효야. 움직이는 차면. 유효야. 너무 위험하죠. 유효야. 우리 차 외부에다 보고해. 어? 차라리 내부해야 돼. 여기. 유효야. 안돼. 와. 나도 순간 잠들었어. 막아야 돼요. 막아야 돼요. 잠깐만. 3.6km. 3.6km. 그럼 쉬워. 다 있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 여기 세울 수 없어요. 형님들.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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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콩칼콩도로 마크 있어. 여기. 빨리 달려 네 몇 킬로 남았어? 몇 킬로야? 비틀이라도 위험하니까 조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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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고속도로 나가니까 괜찮아 조금만 조금만 참아 1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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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킬로 남았어? 6.9km 어? 6.9km 아이씨 이제 고속도로 나가요 이제 세울 수 있어요 1분만 진짜 좋아 시킬 거야 여기로 5키로 5키로 호키마위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키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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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레전드노 존나 스릴 넘치네. 미니몬 출빵 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임방프론의 코트님 이스라엘 하겠다 키우키우 코뱅뱅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이번에 멈추면 한 번에 많이 하고 바람 좀 쐬면서 쉬다 가자 다 왔어요 이제 3km 남았어요 5분 5분 5분! 파워레프트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자고 일어났을 때가 위기입니다 데뷔하세요 다시 기절시켜서 다시 재우면 괜찮지 않을까요? 헤드레스트 뽑아가지고 때리면 되지 않을까요? 담모드로 제가 처리할게요 담모드로 제가 처리할게요 육척은 형님 형님 목 좀 펴주세요 목이 너무 꺾여있어요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머리, 머리, 이리 와. 머리 안으로 봐. 머리 안으로 봐. 여기 5분으로 늘었지? 여기. 집에서 봤어, 집에서 봤어. 여기. 알았어요. 파워레프 트닝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일마술 버릇 안 좋네. 자꾸 터치해.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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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든가. 힘이 듭니다. 아 여기 있다. 바로 소독해줄게요. 소독에다가 이제 편백수까지. 편백수까지 아무지게 뿌려드릴게. 이제 이 차는 향기로운. 향기로운. 저거다. 아 돈은 안했어요. 안했는데 약간 또 잔향이 남아있다. 랄프야 산타페 팔고 지구십으로 바꾸자. 랄프야. 네. 동천 순댓국. 먹는다고요? 응. 저는 언제 쉬나요? 순댓국. 네? 순댓국 시켜. 편백수한 언제 올리나요? 응. 순댓국. 지금 통 안했지? 네. 향기 좋죠? 고맙습니다. 지금. 이제 집에다 순댓국 하나 시켜. 네. 시켜 놓고 조금만 할게요. 응. 감사합니다.